장비실! 오픈! 오픈 문 열어줘! 이리 와! 열쇠? 열쇠? 어, 얼굴을 봐야 돼요 열어야 돼 열쇠? 문학대왕군 주머니의 열쇠! 열쇠? 문학대왕군 주머니의 열쇠! 열쇠! 문학대왕군 주머니의 열쇠! 열쇠! 침착한 Joshua 빨리 빨리 자, 시간 없습니다 창 работ is on July 열대왕군 열쇠도 또 많아요 야, 여기는 약간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됐다 이야 금방 불었네요 다행이다 풀 Associator 번 아트맞고 야, 오전 시간 많이 죽였습니다. 오! 걔다 놀러 오자마자. 여기 종교하고 있어, 종교하고 있어, 종교하고 있어. 빨리 내려가야 돼, 또 이게. 그렇죠. 오케이. 페달링 템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살짝 옆에 시그 헤이프 보면서 막자 맞추고. 어, 미리 준비를 갖추네. 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막힌 거 없이 다 했어. 미리 계획했던 플랜대로 물 흐르듯이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 IBS를 탑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 뒤쪽 정박 대체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스포트. 빨리 가. 터진다, 배 터진다, 배 터져.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터져, 왼쪽 터져. 다시 왼쪽, 왼쪽 터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터진다. 빨리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 하 둘 하나 둘 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ожог이지 조시 도착했습니다 기대됐다 특전사고정보사 2라운드 미션이 종료됐습니다 HID팀에서 저희 팀원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잘 녹아들고 잘 맞춰져서 너무 잘해준 것 같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팀이 정석대가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성격이 고생하셨습니다 인지로 잡히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진짜 잘했습니다 구한번이십니까? 팀장인, 팀장인은 보였는데 팀장인... 저희 살렸으니까 저희가... 안되면, 축장! 고맙습니다 이러면 전후회가 엄청 뜨거워지겠다 이야, 이거 CTV 정석입니다 정보사랑 특전사가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위기가 없이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